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 멋있는데? 오늘은 금요산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케이블카를 타고 갔다가 에이코스 비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푸른 사막에 저는 에이코스로 올라갔다가 에이코스로 같이 내려오도록 할게요 몇 명 일어났다가 1,2,3ição 두,둘,둘,둘,base 저urg에 있음 죽을 수 없어 1,2,2,3ㅂ 1,2,3,4 1,2,3,4,5,6,6,8 야은 역사 체험한거? 케이블카도 어디까지 가야하는가? 야은 역사 체험한거? 케이블카도 어디까지 가야하는가? 3백미터 케이블카 타는곳 3백미터 너무 멋있다 3백미터 2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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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방에 케이블 파트너 3층 공갈방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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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subconscious 에 를 를 안녕하세요 아 자연의 소리가 좋구만요 아 일로 올라오시는 거구나 아 멋있다 그러게 이거 배터리 부족할 것 같은데 보조배터리 안 갖고 와가지고 좋다 이야 멋있다 여기 우와 저 아 아 멋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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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가 이끄 수지 산互相 라이프 푸른 사막이 벌써 올라오시네 정상 2.2km 약상 도성굴을 갔다가 갑시다. 도성교를 다룬기 김쳤다. 김쳤다. 김치 오시아 김치 오시아 김친구 여기도 쉽지 않네요 도성골에서 찍고 다시 내려가는 길 200m 200m인데 길이 계속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거 벌써부터 땀이 비오듯 큰일인디 장사를 갈 수 있을까요? 다행이네요 팔닭고개 팔닭고개 원래 40분이네요 팔닭고개 팔닭고개 힘들다 이제 700m 정상까지 1.83km 또 올라가야돼 팔닭고개 팔닭고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님에 이 쇼는 못 먹었지? 네? 저 이쪽 이 쇼는 못 먹었지? 맞아 너저리 있다고 했어 젤리 젤리 먹고 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참 한참 먼저 찍으세요. 만세! 안개님 멋져요! 안개님 멋져요! 진짜로 크게 얘기했어요. 여기 한 번 보세요. 말이라도 크게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동영상 찍어드릴게요. 푸르르 대표 미남을. 진짜 멋있다. 시작! 쌍용문. 정상 약세 마이블. 오형 돌탑. 여기서 보는 햇빛 봐. 저 아래에서 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가 또 떠주고. 여기로 왔어야 되네. 안왔으면 큰일 날 뻔. 후회할 뻔. 여기 알로빈. 대한민국 지도가 있네. 여기 알로빈. 대한민국 지도가 있네. 거의 약간 내려가요. 물을 비우고. 약수를 떠서. 네? 저요? 올라갈게요. 오 향냄새. 오르막길. 이리 해볼게요. 범성사 2.4kg. 약사 한 200.5kg. 200m 남았다. 바이어라. 400. 지나왔고. 오 향돌탑 지나왔고. 다시 또 오르막입니다. 아 이제 배고프다. 해치고. 금오산 추천하신대. 멋진 곳 추천하셨더라. 여기 써보세요.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00m. 고맙습니다. 약사함. 약사함 왔구나. 약사함이구나. 여기도. 배가 꼬락꼬락 꼬락 나고. 약사함 도착. 아 저 다리구나. 솔렁다리. 휴. 오 화장실. 냄새. 이거구나. 왜 웃어. 법당 좀 성. 법당은 먼저 봐야되나? 저 건널 수 있는거에요. 네 건널 수 있는거에요. 네 건널 수 있는거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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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얼마. 야. 내일 못 지나가는구나. 아쉽네. 후. 여기서. 법당을 바라보며. 저길 언제 내려가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히히. Итак.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해탈의 길이다 해탈의 길 이 정도면 해탈인 것 같아 이 정도면 해탈인 것 같아 약산하고 철도 대단하시다 진짜 이게 액정상인가? 우와 어찌해 천사 50m 따라하네 나 닫았어? 아니 안 닫았어 나 닫았어 아 아 아 아 ут 여기도 와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